너희의 대속주시오 이스라엘의 거루가신자의 신 요하께서 이러시되 나는 내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희 하나님 요하라 내가 나의 명령을 격정하였더라면 내 평강이 강과 같겠고 내 의가 바다 물결 같을 것이며 내 자선이 모래 같겠고 내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겠고 없어지지 아니하였느니라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 처음과 나중에 하나님 시작하실 때에는 아담과 하와 두 사람이었지만 끝날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여 수많은 사람들 성도들이 특권을 누리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중보화심은 시작보다는 끝이 더 감격스러웠고 장엄하였습니다 46회기 서로 협력해가는 교회협의회 Together Let's Go Together 모토로 출발하는 이 시점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예배 드립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습니다 회장 양민성 목사님을 비롯하여 모든 임원들 이사회 이사장 김영호 장로님 비롯한 모든 이사 분들에게 하나님 46회기 동안의 믿음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열정을 주시옵소서 사명을 감당하고 남을 수 있는 능력을 주시옵소서 모든 회원을 품고 갈 수 있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림이 없이 달려가는 46회기에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내고 풍성한 결실을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교회가 하나 되어 전도와 선교 주님의 가르침의 사역이 풍성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